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30번째 패턴입니다. 이 패턴에서는 우리가 슈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슈드가요 여러분 사전만 한번 찾아보셔도 이 슈드에 대한 뜻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적어도 한 10개 가까이 될 거에요. 그런데 그 모든 슈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의 기억력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슈드는 그래도 꽤 많이 사용되는 슈드를 한 다섯가지 여섯가지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슈드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도 좀 다루었지만 우리 뭐뭐 해야 한다 그쵸?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즉 의무나 어떤 당연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슈드가요 추측의 슈드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스트보다는 약해요. 머스트보다는 약한데 근데 이제 뭐보다는 강하냐면 이 메이나 마이트보다는 이게 강한 추측입니다. 아시겠죠? 메이나 마이트보다는 강한 추측. 슈드가 머스트보다는 좀 더 덜 그렇게 이제 확실성이 덜하지만 그래도 꽤 강한 편에 속하는 그러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요. 감정을 나타내는 판단. 즉 감정적 감정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슈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의외라던가 좀 놀란다던가 그쵸? 놀람이라던가 또는 유감이라던가 그리고 기쁨도 그렇죠. 기쁨. 그쵸?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뒤에 이제 대절이 이어지면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슈드가 그 동사 앞에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서프라이즈라던가 그쵸? 서프라이즈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상하다 그쵸? 의외니까 그쵸? 스트레인지 뭐 이런 표현들 또는 뭐 유감이다 할 때 어필이 그쵸?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감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 뒤에 감정적 판단으로서의 슈드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목적의 부사절 같은 데서 살펴보겠지만 어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그쵸? 부정 목적이죠? 예.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할 때 rest, 주어, 슈드 동사 원형이죠? 예. rest, 주어, 슈드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아 같다고 주로 많이 배워요. for, fear, death과 같다고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슈드 동사 원형을 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수능에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바로 주장, 그리고 요구, 명령, 그리고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들 다음에 대절이 목적어가 올 때 주어 다음에 뭘 씁니까? 슈드를 써주고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때 슈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미국식에서는 주로 생략을 하고요. 영국식 영어에서는 슈드를 살려놓습니다. 네. 아무튼 이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고 뒤에 대절이 목적어가 올 때는 슈드 동사 원형을 쓰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수능에 언제더라? 아마 초창기 수능에 나왔을 거예요. 94년도 수능인가 95년도 수능인가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때가 너무 옛날이여가지고 지금 너무 옛날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한 14년, 3년 이렇게 돼가지고 완벽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더듬어서 예물을 한번 써볼게요. 빨간색으로 말고 파란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었냐면 he insisted, 그쵸? insist가 뭐예요? 주장하다죠. 그런 다음에 that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대자란의 주어로 the accident 그쵸? 그 사고가 하고서 이제 should happen 그쵸?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in the street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should happen에다가 밑줄을 딱 쳐지고서 여기에 번호가 이렇게 달려있고 이 should happen이 맞냐? 틀리냐? 그걸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should happen이?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학원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5번처럼. 5번처럼 배웠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insist가 주장하다죠. 그쵸? 주장, 요구, 명령, 제한의 동사 중에 하나란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대절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the accident가 주어져. 그리고 should, 동사, 원형 맞네. 그리고 이걸 맞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자, 왜 틀렸냐면요. 그 5번을 다시 보시면은 주장, 요구, 명령, 제한의 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은 한 가지 기준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대절의 내용이 밑에 좀 빼서 쓸게요. 당위의 내용이어야 해요. 당위.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 그쵸?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의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야지만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적은 문장을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주장했다. 그 사고가 발생해야 한다고 거리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가 주장을 하는 거죠. 사고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이게 당위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should happen이 제가 예문이 이게 지금 분명한 예문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should happen이 지금 문맥적으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당위의 내용으로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어떻게 이걸 바꿨어야 돼요? 원래는 여기에 head happened라고 이렇게 시제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장했다. 그 사고가 거리에서 발생했었다고 그렇죠?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과거 완료니까 한시제 이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목격자로서 그 사고가 거리에서 발생했었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이 아니라 반드시 당위의 내용으로 여러분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장요구 명령 제한의 동사 다음에 대절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5번 형태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여기에다가 아마 5-1이라고 한번 적을까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가주어를 쓰고요. is 다음에 어떤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추럴 같은 거. 그죠? 내추럴 하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러움도 있지만 당연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리즈 내추럴 다음에 대절이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기도 should 동사 원형이 와요. 아시겠죠? 자 이때도 that 이하가 당연하다잖아요. 그죠? that 이하가 당연하다. 이거는 가주어고 그래서 이러한 내추럴과 같은 형용사들 뭐가 있을까요? important 같은 것도 있겠죠. important 그리고 necessary 이런 것도 있겠고 vital 그렇죠? b-i-t-a-l이죠. 그리고 proper 적절한 이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문법책 한번 뒤져보시면은요. 문법책에는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그렇죠? 대절이 올 경우에도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다.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5번이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이성적으로 당연하다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또는 여섯 가지의 내용 should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배운 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은 가짜 주어죠. 그리고 대시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내추럴이 있네요. 그죠? 5-1에서 배웠던 거죠. 데디야의 내용이 quite 내추럴이니까 매우 당연하다. 즉, 어린이가 뭐여야 된다? should work 미스치프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미스치프하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장난이죠. 그죠? 장난 그래서 어린이가 이 장난을 쳐야 하는 거. 그죠? 장난을 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죠? 이 데디야의 당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should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 is strange that 이에요. 자, 이때 이 strange는 뭐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니까 의외고 놀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럴 때도 뒤에 이렇게 should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should 그래서 너가 그렇게 말하다니 이상하다 가 되겠죠. 이것도 물론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이 gave order죠? 명령을 주었죠. 그쵸? 근데 어떤 명령이에요? 뒤에는 동격에 대신해요. 그 죄수가 어떻게 해야 된다? should be set free. 그쵸? should는 생략 가능하죠. 예, 바로 석방되어져야 한다. 라는 명령을 했다는 얘기죠. 이때 that은 그쵸? that은 order의 명령이죠. 그리고 이 gave의 목적어가 order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is이고 that입니다. proper 그쵸? 적절하다. 당연하다. 이런 말이죠. you should pay for it. pay for 하게 되면 뭔가를 지불하다죠. 너가 그것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it is necessary that이죠. 이것도 대리아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I am surprised 되시죠? 감정적인 판단이죠. 이거는 어떤 놀람이죠. 내가 놀랐다. 뭐 하다니? 너가 그렇게 말하다니? 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보시면 what a pity 유감이란 얘기죠. 유감. 뭐가 유감이에요? 대리아의 내용이죠. 그 일들이 should have come to this 에요. 그쵸? 그쵸? 이것에 그 일들이 이르렀다니 정도가 되겠네요. 의역하면. 그쵸? 여기 이것까지 이것까지 이 일들이 이르렀다니 참 유감이다. 그쵸? what a pity 하게 되면 이거는 감탄문이죠. 왔 다음에 이렇게 관사가 나오고 명사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것까지 즉 이 지경이 되었다니 참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할 수 있겠고요. who are you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의문문이잖아요. 누구냐고 묻는 건데 놀람이죠. 이것도 놀람. 너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쵸? 대니아는 뭐 하다니 정도가 되겠죠. 감정적 판단을 나타낼 때 놀람 의외 그쵸? 이런 걸로 쓰일 때 뒤에 나오는 대절은 뭐 하다니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너가 그쵸? 그러므로 나에게 말하다니 그쵸? 넌 누구냐 그쵸? 나에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의역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번도 why should I not succeed 에요. 그쵸? 왜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 그쵸? 성공하지 말아야 하냐 이거보다도 좀 추측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왜 성공하지 말아야 하냐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it was proposed that 이죠. propose는 제안하다죠. that ear 라고 제안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that 전에도 should 동사 원형이죠. 우리가 그것을 즉시 해야 한다라고 제안되어진 거죠. 이때 it은 가져어져.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도 나는 insist 주장했죠. 데디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가 뭐 해야 된다고 should be sent 죠. 보내줘야 한다고요. 즉시 그쵸? 즉시 그가 보내줘야 한다라고 I insist 내가 주장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장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when I suggested 됐이죠. 됐 이야를 제안했을 때죠. 내가 데디아를 제안했을 때 데디아를 제안한 게 뭐예요? 그가 should go to bed 죠. 잠자러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내가 제안했을 때 그는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He could not sleep. 나는 잠잘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는 원했죠. 가기를 원했죠. 밖에 나가기를 원했죠. go out 그리고 걷기를 원했죠. 둘 다 wanted to 에 연결되는 거죠. go out 가 워크가요. 나가서 걷기를 원했던 거죠. about 은 around 랑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주변이에요. 어디 주변을? 그 거리 주변을 언제까지? till day 에요. 는 어디에요? 낮이죠. 낮. 그러니까 밝은 대낮까지 대낮까지 나가서 거리 주변을 걸어다니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there is nothing이죠. 뒤에 투부정사가 꾸며줍니다. 투 매치 매치가 뭡니까? 이게 필적하다죠. 필적하다 그리고 뭔가 맘먹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맘먹을 게 어떤 것도 없대요. 모랑 뮤티죠. 아름다움과 맘먹을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 뭐에 대한 아름다움이에요? 뒤에 보시면 바로 wildness 광야죠. 그리고 mountains 산이죠. 호수죠. stream 이거는 시내나 개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아름다움과 맘먹을 게 어떤 것도 없는 거죠. 자연에 맘먹을 거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t is 다음에 important 가 나오고 death이 나왔죠. 그쵸? death이하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죠. 데디아가 중요하다는 거죠. 데디아의 내용은 주어 다음에 슈드 동사 원형이 나오겠네요. 우리의 어린이들이 should be exposed to 죠. 뭐뭇에 노출되어져야 한다. 어디에 노출되어져야 돼요? this natural beauty.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랄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랄프는 누구예요? My dear red죠. 이 red라는 말은 사내 그쵸? 또는 청년이죠. 내가 사랑하는 청년 랄프여 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형광펜으로 좀 칠할게요.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이 투부정사 할 때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투부정사에서 보면 이 다음에 그쵸? 이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사람 성격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겠죠. 물론 이때 it은 가짜 주어고 to 이하가 진짜 주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이 뒤에 나올 때는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오브 목적격을 씁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뭘 써요? 포 목적격이죠. 포 목적격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 오브 다음에 목적격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뭐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롱이 나왔죠. 롱이라는 것이 뭔가 어떤 그냥 단순히 틀렸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게 사람에게 쓰여서 뭔가를 좀 잘못 생각하는 그쵸? 잘못 이해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잘못 인식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그쵸? 오브 다음에 너가 뭐 하는 거예요? to play 너가 play against your father's order 너의 아버지의 명령에 반대해서 놀다니 네가 노는 거죠 놀다니 너는 어때요? 매우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는 매우 잘못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 헨리 알로바이라는 이 경이 그쵸?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쵸? 자 뭐 할 때 이때 이 데이를요 그 성문 영어 구문 100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데이를 이 데이가 요걸 받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아니죠. 이게 지금 여기는 복수고 여기는 단수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데이는 이때 데이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문맥이 짧기 때문에 일단 앞에 나와 있는 너희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즉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죠. 어디로? 랄프의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을 때 가고 있었을 때 이 헨리 이 알러바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아유 너희들 참 잘못됐다. 너희 아버지의 명령에 반대해서 놀다니. 그쵸?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You are a good boy. 자 너는 아 여기서 이 데이는 유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여기 유가 보니까 또 단수 이게 어 굿보이죠? 예 그러니까 단수죠. 단수. 그러니까 유는 복수되고 단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는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는 아시겠죠? 다른 그들이에요. 누군지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헨리 이 사람을 받는다고 해설사에는 적혀 있지만 이게 단수인데 어떻게 데이로 받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랄프의 집으로 가고 있었을 때 가는 도중이었을 때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의 명령에 반대해서 놀다니 니들 참 잘못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누구에게? 랄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소년이다. 그쵸? 그리고 나는 놀랬어요.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 대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놀람을 나타내는 슈도입니다. 너가 뭐 하다니? 그것을 행했다니 나는 놀랍다. 나는 말해야 한다. 너에게 아주 친절하게 뭐로서? 아주 진정한 친구로서 대디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tell you가 이제 간접 목적어 대쩜이 진접 목적어가 되겠죠. 내가 말해야 된다. 너에게 친절하게 대디어를 바로 순종인데 누구에 대한 순종이에요? 부모에게 대한 순종이 뭐다? one of a boy's first duties 바로 한 소년의 첫 번째 의무들 중에 하나이다. 그쵸? 순종이라는 것이 그거를 내가 너에게 친절하게 말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you는 life고요. day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I did not want to be anything but a writer. 자, 이때 but은 제외하고 제외하고 전치사예요. 자, 작가를 제외하고 어떤 것도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즉, 작가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지만 I was much too shy to say so. 자, 그 유명한 투투 용법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죠. 나는 너무 많이 샤이해서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또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탔다.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in any case 어쨌든 간에 그때의 it was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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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ed of 은 전례가 없는 거고 들어보지 못했던 거고 유별난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라고 보셔야 돼요. death 이하의 내용이 전례가 없었대요. 즉, 한 소년인데 18살의 소년이죠. 자, 뭐하는 소년이에요? 아주 respectable 하게 되면 이게 지위가 높은 거죠. 지위가 높은 가족들에 속해 있는 18살의 한 소년은 동사가 슈드죠? 슈드 adopt 채택해야 한다. 문학을 뭐로서 직업으로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다? 전례가 없었고 유별난 거고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는 즉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